감사합니다. 뭐야? 우리 아빠는 우리가 필요할 데 없었어. 아침 안 먹었지?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. 아빠같이 왜 이래? 많이 샀으니까 같이 먹고. 여기 요즘 우리 최애 가겐데. 잘 먹게 은하. 고맙다잉. 이거 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? 그니까. 어떻게 알았지? 맛있게 먹어. 그래, 잘 먹게. 우영이 되게 자상하다. 고맙다. 맛있지? 음, 맛있다. 야, 언니가 진짜 오랜만에 아침 먹는 거 같은데? 역시 이거 언제 먹을지 맛있지? 야, 언니, 따른 맛. 좋아. 다시 한 번 흔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